사자 구단이 나왔을 거 같애 저쪽이 물기가 힘들어 이쪽을 뭐 이쪽은 해마를 공격할 수 있고 조국을 위하여 나도 함께하자 좋습니다 나 지금 오토바이 탔다 유닛에게 주는 피해 증가 요걸 해야지 애기들을 많이 먹겠죠 나 귀엽지? 애기들을 많이 먹으려면 나 탈거 귀엽지 난 어때 하나야 그냥 이거 오래된 고목 용이네? 고목처럼 아까 아까 그거 봐 아까 그거 봤어 말퓨리언이랑만 어울려? 특히 어울려 특히 마스터 스킨이랑 뿌리 진짜 남거든 기선제압하자 밀리면 안돼 약보이면 안돼 약보었어 약보었어 오버치기 당했어 하지만 괜찮아 오버치기 당했어도 탈을 잡았어 말툭딜 말툭딜 우집니다 하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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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한번 가시고 하텀 하텀 쓰랄 넌 뒤졌어 아 저 아 저 아까 저거 범경하자 아까 아까 쓰랄인가 쟤 뿌렸어 하텀 되게 싫어 한번 따 따 볼까? 따 보자 아이고 여기 있었네 좋았다 좋았다 위치한점 좋았다 가보자 오 아샬라 아샬라 올라간다 아 야 침착해 난 치유만 해주려고 하는데 뼈 아 아 야 저놈이 자꾸 짤짤이 너무 번개를 죽여버리고 싶군요 원래 라인전 세 아 아 신단 미드신단 미드로 오세요 아우리에 우물 뺐어요 저거 타베 디아블로 타이브 디아블로 타이브 디아블로 오케 어버칭 실패 오 좋다 저 두명 묶기 좋다 배치중 활성화 시켜버려 너무 당군 너무 앞으로갔어 너무 앞으로갔어 나 좀 멀어 나 좀 멀어 해모 아 까비까비 괜찮아 괜찮아 타이크스 없어 해모도 없음 샘 먹으러 갔다 나 샘 먹고 올게 그래 야 우리 사베 우리 사베 야 쓰러알 마나 없어 쓰러알 마나 없어 뒤로 살짝 아래에 디아블로 온다 라인 밀고 온다 싸워 우리가 조금 뒤지고 있어 뒤지면 안돼 뒤지면 안돼 쓰러알 쓰러알 누릴까 하나 누려야되는데 어 뭐야 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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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버치기 당했어 어버치기 당했어 무라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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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렸어 살렸어 잘했어 잘했어 안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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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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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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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밖에 있으면 나 이거 점프 점프 나 이제 뛴다 점프 뛰면 실드 벌어줄게 무라딘 무라딘 봐가지고 좋아써 좋았어 좋았어 좋습니다 막았어요 알겠어요? 오케이 이 정도는 없죠 홈라인 하나 쓰시구요 이거 어떠세요? 탑바텀 CS 탑바텀 CS 그중에 봤던가 내가 이거 먹을게 아래에 그 뭐지? 이게 뭐냐 CG탱크 어? 파트너 한 번 갈까? 한 번 밀어냈어 미드 뒤에 와 아우리엘 도세요 도세요 두분 도세요 용병팀 갑시다 갑시다 자리아랑 자리아랑 따거나 켈타스가 드세요 갑시다 켈타스님은 미드를 그냥 지키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 저랑 타이커스를 하나 둘게요 대팡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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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 조심하세요 밑에 어 뭐야 이게 무섭지 쓰라 한 번 노려보죠 이들 탑 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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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노래할게요 얼쩡거릴게요 다시 나오지 마세요 자리안되요 저 굿 저 가고있는 어 탑에 탑에 다 있었어 다 있었어 너 죽었어 아 깜이 용납당했어 신단 신단 어디야? 죄송합니다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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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어떡하냐 왜 또 이렇게 되지 10렙 이후에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야 찍지마 찍지마 너 위험해 처스야 포지션 되게 위험해 쓰라 탑이에요 나 없으니까 4대 4긴 한데 쓰라 아직도 탑이야 나 야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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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그냥 뛰세요 무라디님 그냥 뛰어서 그냥 하나 망치 망치 맞추고 아하 내가 어그로 끌렸다 아하 죄송 아하 내가 너무 급해 지금 마음이 급해 마음이 잡았으면 됐어 잡았으면 됐어 정비하고 오오 무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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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10렙이예요 상대 10렙이예요 이거 줘야될거 같은데 주고 라임 먹죠 야 우물 없으니까 우물쩍 울쩍 하지마 우리 이제 10렙 찍고 싸우면 돼 10렙 찍고 싸우면 돼 오케이 오케이 진짜 아 우리 제대가 10렙 붙이면 빨라 이거 죽을 자 이제 막으러 갑니다 좋아요 림도는 아까운데 림도는 아까운데 바텀 줘야될거 같은데 아까처럼 여기서 필드에서 이제 뛰면 위험해 어 맞다 체스야 너 채울 줄 없어 끌리면 죽는다 잘 보고있어 제발 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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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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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싸운거야 왜 싸운거야 왜 싸운거야 싸운게 아니라 잠깐만요 어 망했다 프리드했다 프리드 핵깍? 아니지 핵깍? 아니지 야 그만 아니야 아니야 핵깍은 아니야 끝났어 끝났어 싸워 싸워 야 싸워 싸워 우리 우리 10렙 우리 10렙 안됐어 어 10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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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와 요각 잘 들어갔다 하이프 티로 오 나이스 심트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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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아 잡아 티아 잡아 티아 잡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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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씨 생각보다 올려버티네 좋습니다 좋아요 나쁘지않아 괜찮아 잘하고있어 나쁘지않아 괜찮아 잘하고있어 나쁘지않아요 이젠시작이야 이젠시작이야 아 뭐지 이거 13렙까지만 찍으면 이기겠다 여기 싸우자 싸우자 싸우면 안되는데 싸우면 안되는데 싸우면 안됩니다 셀스는 죽었고 난 죽었어 괜찮아 괜찮아 애들 올라온다 못먹겠네 막아야겠네 막죠 안에서 막죠 빠지자 빠지자 줄거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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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나? 우리 인원이 안되잖아 덮쳐볼게 덮쳐볼게 나 궁도 아직 안들어왔는데 10초 궁 지금 기다리고있는거같은데 안먹어 안먹어 안먹는데 쟤네 탑맞네 그냥 한 2명에서 먹으려고 빨리 먹자 우리 켈당스 16만찍으면 좋아 미드 맞고 미드 맞고 미드 맞고 갑시다 천차에 갑시다 맞고가 맞고가 나머지 탑에서 살짝 정리 괜찮아 괜찮아 잘하고있어 네 쟤네 팀에 찍었어 싸우냐? 아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넌 기아 조심 싸운거야 어떻게 할거야 조 싸워 싸워 그럼 싸워 너무 아프다 어? 어? 아! 너무 아래로 어그로 끌린거 아냐? 나 실증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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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유질이 형 그걸 안해가지고 림이 많아 없어 림이 많아 없어 아대훈가? 3대훈가? 4대5 2대5 야구선수 아아 3타 안맞았어 위험해 이 community 위험해보 죽고 졌어 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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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뛰어온다 소비가 괜찮고 어? 어? 야 개무소우 아아 장난아니야 이거 장난아니야 이거 장난아니야 쟤 장난아니야 이제 솔로스 좀 쥐나있어 막 뚫어! 고거 막 뚫어! 안에서 막자 안에서! 안에서 막자! 형님들 특성 차이 안났으면 이겼을거 같은데 이제 잘싸웠던 그니까 아직 안끝났어 됐어 지금 만났어 쟤 대단 하웠어 으아앍!!!! 어 괜찮아 따끝 나 살았어 나 살았어 유아 참.. 상처를 치유해 줄사람 쟤 뭐야 쟤 뭐야 담아 하지마 당황하지마 그만 그만.. 어!? 어...C 난..난 핵을 막... 짚짚짚 핵 깍핵 핵 핵 터져래 핵까기래 핵떠져.. 핵까기라고 하지마 설레여 핵떠져.. 우리..우리꺼잖아 우리꺼잖아 어 우리 핵까 우리 핵까기야 우리 핵까기야 주십시오 우리 핵까 흐흐흐흐흐흐흫 흐흫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ㅎ 아기 웃긴다 정들어 정들어 빨리 먹고 빠져야 돼 오겠다 바톤 먹으러 왔겠지? 야야야 어떻게 나 어떻게 나 어떻게 나 어떻게 나 어떻게 뒤로 빠야지 야 야 얼음밥 해 없어? 일단 막읍시다 일단 막아요 일막 일막 한번만 한번만 이거 핵각이야 우리 핵각이야 우리 핵각 신단 먹고 오겠다 쟤네 안정적으로 아닌가? 그냥 오나? 아니 한번만 이기면 돼 한번만 이기면 돼 나 나 10초 나 10초 나 10초 너 10초? 야 줄고 줘 성신해줘 아직 없는데 나 아직 없는데 나 없는데 아까비! 없어! 수리따가 없어! 고맙다 좋았다! 야 쫓아가! 야 이거 이거! 이거 왜! 신단 할 수가! 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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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50개 빨리! 아! 5개! 아! 아! 넘었대! 좋았다! 좋았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제 지지아 집막을게요! 제 집막을게요! 네 집막고! 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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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죽하고 있거든요! 해모 잡자! 해모 잡자! 해모! 그쪽으로 갔다! 뭐야! 해모 뭐야! 건방지게 해모 주제여! 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주면 우리 지는데! 무조건 먹어야 돼 이거는! 아우! 이번엔 여덟개 여덟개! 여덟개! 이거가 뒤로 스킬할게요! 유민지! 유민지! 유민! 유민! 나이스 좋았다 좋았다마 안돼 아 못돼 쉴드쉴드 죽었어 좋았다마 좋았다 우리 우리꺼 살기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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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걸? 이걸 탈수가? 오케이 내가 간다 내가 간다 쫓아 쫓아 내가 갔다 내가 갔다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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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았다 괜찮았다 시간 끊었다 야 레벨차 1레벨 밖에 안나 1레벨 밖에 안나 레벨차이 성체도 하나밖에 안나갔어 간다간다 가긴 한데 우리 성체 두개나 있네 내가 갔다 요거 힘들어 보인다 죽으면 안돼 요거야 안죽아 안죽아 죽을수 없어 너희를 두고 죽을수 없어 나 지금 용돈 먹었어 잘했어 나 지금 용돈 먹었어 잘했어 그 꺼줘 끈도 먹었어 바텀가자 바텀가자 바텀 이거 먹자 응 가자 쟤네 19 우리 18 갑자기 바텀 라인을 쭉 밀어야 되겠죠 20 대기 전에 한번? 18 18 24기 전에 한번? 20 대기 전에 한번? 바텀에서 한번? 좋았다 바텀 다 갔을거야 지금 다 갔을거야 바텀 무라디님이 앞장 무라디님이 앞장 무라디님이 앞장 무라디님이 앞장 무라디님이 앞장 다 깠어요 다 깠어요 안 무릎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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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일단 집 집 집 집 집 어 집 일단 라인 막아야죠 빼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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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봐 얘 봐 아 나 위 팝팝팝 됐어 죽건 줘 아 저희도 저희도 돼 싸워야돼 싸워야돼 지금 싸워야돼 싸울거면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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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야 돼 물어 어고고고고고 물어 물어 개처럼 물어 누가 물어 이거 진영 안좋아 이거 진영 안좋아 이거 진영 안좋아 물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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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잠깐 야 진영 안좋아 진영 안좋아 흐름니 혼자요 흐름니 혼자요 흐름니 혼자요 흐름니 나쁜 의미에요 흐름니 나오세요 나오세요 진영에서 나오세요 아 깜깜깜게 피해 흑망이 없었어 흐름니 흥 Lei 자ения , 쟤네엑각 쟤네엑각이야 연방 cruising ㅇ옹 앞판 이기odia 댁 부 옆집사 랩 이 랩 랩 랩 랩 내 receiver 뭐? 히오스 하자고? 히오스 할래? 야ㅏㅏㅏㅏㅏ!!!! ntт 자 куда?! 정신병이 있는.. 왜저래? 자주 저러나? 자주 저래 아 으응 좋습니다 아...강능전이야 어하 아 흠